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? 아 나 정식 파트너 됐어요 이제 인턴 장준호가 아니고 우상의 정식 파트너라고 파트너 예 아 그래 축하해 아니 리액션이 왜 그래요? 나 정식 파트너 됐다고요? 파트너 헬로 그래 축하한다고 나도 축하해요 하 너무하네 진짜 뭐가 너무해 당연히 돼야지 평생 인터드로 살라 그랬어? 축하도 제대로 안 해주고 축하 안 해준 대신에 맛있는 거 사줄게 불짬뽕 먹으러 가자 삶단계로 다른 거 먹으면 안 돼요? 싫어 먹지 마 사주는 사람 마음이지 아 알았어 알았어 먹을게요 먹을게 슈퍼 가자 가 전 됐습니다 두 분이 다 드시고 오세요 이탈리아 분들은 매운 거 잘 못 먹죠? 자요? 매운 거에 약하신가 보다 이탈리아 사람들 매운 고추 되게 좋아해요 페페런치노를 가지고 다니면서 먹을 정도죠 나도 그렇고요 참고로 페페런치노는 2만 스코빌 난 태국 프리키노 고추 되게 좋아해요 그건 100,000 스코빌 아 나 멕시코 가면 이거 꼭 먹는데 레드사비네 하바네로 30만 스코빌 인도 나가 졸로키야 모르시죠? 그건 80만 스코빌 80만 스코빌을 먹는다고요? 매운 거 되게 잘 드시나 보다 그럼 불짬뽕 먹으러 갈 거예요 지금? 가시죠 가요? 80만 스코빌? 거짓말하고 뭐지 쟤들? 가요? 了원 자 보도가 이 루즈 지